저 또또 좀 먹을게요. 고너키 전문보이. 미기만 하면 고리아놈. 어이구. 이거 형 저 동글 돼있나요? 연결하면 될까요? 이거 끊어. 아니요. 저도 유선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또또 좀 먹고요. 또또. 파인애플이야? 야 이거 하나 얼마짜리야? 2,4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과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야? 준 거야? 아 참 또또 좋네. 그래. 저 패드. 이 새끼 또또 좋네 좋아하네. 또또 한 번에 줘. 쏘셔야 할만합니다. 이걸 한 번 켜볼게요. 연결 되나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연결 두 개 냈고. 뭐야 됐네요. 셋 다 연결됐고요. 무빙아웃. 예. 성지용사랑 같이. 애들도 좀 추라 어묵. 저희는 단 거 안 좋아합니다. 집에 먹을 거 많은 거 안 먹었어요. 코트랑 같이 있는 얘들아 너네도 진짜 불쌍하구나. 왜 봉쥐자랑 같이 지내냐? 귀엽다. 정말 귀엽네. 제너럴 잉글리쉬.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나 1피. 자라보이 들어오세요. 저 들어갑니다. 서로에게 맞는 캐릭터를 고릅시다. 돼지 어딨어요? 소금쟁이가 있어요. 돼지 없잖아. 안 열렸나 봐요. 난 코알라 할래. 교복이가 없네. 코코넛이다. 난 코알라 할래. 코알라가 좋아 나는. 이거 왔어요. 닮았네. 자라보이 닮았어요. 보거. 오케이. 날스는 아까 있던데. 이건가? 이거 갈게요. 세부리. 난 코알라 왕이야. 이거 휠체어를 탈 수가 있어요? 대나무 엘리콥탑 바로 끼워줄게요. 오케이. 어? 어? 아이씨. 아 시발 뭐해? 이 패드를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준비됐어요. 오 춤 야무지다. 준비하세요. 큐브 끼고 갑니다. 저도. 근데 택배하는 게 재밌냐? 응? 셋이서 합의 안 맞는 모습 보여주는 게 재밌네 햇빛 좀 오른쪽으로 오세요 왜왜왜 네 쌀 대기를 그냥 시-발 아니 키 좀 알아보자 잠깐만 아니 시-발 영어하지마 그러니까 한 대 갈기인데요 형 하지마 내가 1피야 랄프 3피 흠이 2피야? 네 아 시 때리지 말라니까 아 아 씨X3 3피 누구야 저 저 2피입니다 저 2피입니다 왜 때려 나가자 야야 배우기 좀 있어봐 엘비 엘비가 이거 이거를 넣으라고? 던질수도 있고요 야우 택배는 던져 하지 마시지 어떻게 던져? 엑스입니다 잡은 다음에 엑스 엑스 야이씨 이 새끼야 나가자 같이 들어요 아 끌려가네 나도 들어줘 아 끌려가네 가기 싫어도 아 진짜 씨바 한번만 더 때려면 진짜 씨바 깜짝이야 아니 잘못 눌렀어요 이게 오케오케 가만히 있어봐 나와봐봐 나와봐봐 나 던지게 나와봐봐 허잇 아 저 아니에요 저 빨간거에요 보세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나와봐봐 아줌마 내껀데 왜 던져 제가 응징할게요 아 말좀 들어 아니 라이프 때렸어요 라이프 하지마 왜 던지게 나와봐봐 너네 둘이 옮겨 오케이 X둘 X둘서 하나 밑 아래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았다 좋아좋아 내가 보여줄게 두 분 해보세요 들어봐 마지막 어 이거 알비도 되네 X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서서 하라는거야 이미이가 X둘고 하나 둘 셋 에이 두 분 다 합이 안맞네 가만히 있어봐 한 대씩 맞으시니까 합이 안맞아 왜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다시 하세요 용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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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X 길게 누르고 ㅋㅋㅋㅋ 아니 X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되네 내가 흔드는게 아니라 왔다갔다 오 그렇지 아 시바세 아 몸이 반응한거에요 단사신정 깨진다 깨진게 잡아봐야되 잡았다 아 하지마 왜 뺏어 가자 아 이거 소리가 재밌네 와이는 강조 표시한다 오 상하차 트럭이다 잠깐만 이거 밟아가지고 기절하는데 흐흠 안녕 나의 서른다섯 살 참았고 게임하면서 찍힌다 오케이 운전하세요 운전 야 나와 씨X 형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한마디로 조영구의 이사센터네? 최대한 신속하게 얼마나 하는지 아 또 집 많다 자 제가 여기 트럭 있을게요 제가 받아줄게 받아들일게요 뭐 나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나 어디가 저 들어가서 들고 가야죠 아 그래 흠아 들고가자 아니 일로와 뭐해 어 저 벽 밖으로 던지면 안돼요? 아니 뭐해 잠깐만 저 벽 벽 벽 있는데 아니 흠아 끄트머리를 잡자 하루 이틀 합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하지마 랄파 하지마 미니 꺼내놓는거에요 공손 낭비를 안시킬라고 전기쿠 다 뽑아 그냥 나와 아니 흠아 좀 옆으로 이동해봐봐 오오 됐어요 형 됐어요 전기쿠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빠르게 해야 될거 아니야 Y를 누르면 이거 다 옮겨야 돼 빨리 옮겨 아니 왜 뭐하냐 너네 냉장고 잡아 옮기고 있어요 이거 아니 똑바로 해야지 그니까 한 명이 받아서 올려주고 나머지는 던져가지고 아 그래 내가 짐 받아주는 역할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 옮길게요 일단 이 뛰는 키가 없나 점프 그릴도 가져가야되요 맞네 그릴도 가져가야되요 내가 내가 할게 썬베드 갑니다 야 같이 좀 도와줘라 개인적으로 일하지 말고 썬베드 갑니다 나나나나 나 내가 할게 던져 좀 여기다가 던져줘 던져 던져 그렇지 도와줘 던지자 야 냉장고 너무 무거워 나중에 옮기자 도와줘 그렇게 하면 안 던져지지 어 깨져 형이 물어내라 이거 아니 TV를 던져줘 아니까 같이 하라니까 아니 같이 하라고 얘들아 던지자 던지자 이거 밑에를 잡아 밑에를 밑에를 잡으라고 밑에를 아니 위아래를 잡아 X눌러 아니 벽에 부딪치잖아 약간 위로 올라가 니가 초종해 니가 초종해 시발 정말 화날라고 아니 시발 안 던져지나봐요 형이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안 던져지는 것도 있나문데요? 침대 야 야 일단 끌고 나가 끌고 나가 아니 문 좀 열어줘 아니 시발 가봐줘 옆으로도 도로 아니 끌고 가지마 아니 오라고 와봐 일로 올려 올려 오케이 오케이 같이 들어줘 흠아 가자 가자 올라가자 또있나? 됐어 야 너네 진짜 개판이다 제가 감도 갈게요 아니 아니 던질때 벽에 부딪치잖아 그럼 옆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지고 X눌러갖고 하나 둘 셋 하면 되잖아 각이 틀어지던데요? 생각해보니 TV는 던지면 안되는거였어 깨지는 사람들이 TV를 던져 꽁매달이다 그래 이런식으로 가면 안돼 그래 이런식으로 가면 안돼 야 흠이가 정리해 제가 아 이 차 안에서 오케 깔파나 보여줄게 가자 아이 던져진다니까 야 야 많다 자 그럼 반대야 자 바로 동선을 축소하기 위해서 창문에 들어갈게요 그렇지 이쪽 창문 좋아 그렇지 또 뭐 또 뭐? 침대 던지자 침대 던지자 랄프야 너무 창문이 작은데요 근데 아 그럼 나중에 가자 호만 옮겨 하나씩 뭐 라이프야 일로와 아니 이거 던져줘야지 같이 나 가 가 가 그거 던져줘요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 X 됐다 어 위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으라고 물건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겠어 이렇게 잡고 X 누르면은 X 누르면은 가봐 부딪쳐갖고 안되는거야 봐봐 자 잡았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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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동 자 우리 저 옆으로 던지는거 자 해보자 흠이 저를 가봐봐 X 길게 어 뭐해 그렇지 둘 둘 둘 둘만에 던지는게 어딨어 셋 하면 왼쪽으로 날아가니까요 이거 아니 이거 맞나? 자라 자라다 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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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게 하지말고 게임을 아니 여기 자라가 있어 나흠아 소파 가져가 나 여기 자라가 있다니까요 아우 아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엉겨야될 물건 많아 좀 저기 하지말고 티비 야 이렇게 하자 티비 아니 랄프 아 예? 시발새끼야 나 훔키길래? 아니 훔키길래 아니 훔키길래 봐봐 봐봐 내가 집에서 위로 옮겨줄테니까 위에서 흠이한테 던져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자고 역기역자로 그러니까 그러면 효율이 안나와요 아니 아니 그럴거면 거기 트럭 위에 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거운거 빼고 일단 가벼운거부터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무거운걸 하는게 원래 이사를 하는게 원래 그래 가벼운거부터 어 오케이 고 응 간다 어차피 개인으로 해야되요 응 간다 청폭한거 아니세요? 흫흫흫 자 갖다 날라 도대줄테니까 아 아니 거북이 계속 따라다니잖아 형이잖아 형이잖아 자 위에다 던져주는 와 내 동선 또 말 안듣네 왜 왜 그럴까 왜 내 동선 안댔지 다 치워넣고 갈게 티비에 불이 나는데요? 심시티 제대로 해 심시티 자 이제 무거운거 하시면 날라야래 라이프 들어와 자 흠이는 어 자 같이 들고 이동이동 이동 자 흠이랑 날라 이거 이제 흠이 일로와서 날라 라이프랑 같이 냉장고 날라 던지자 아니 또 내가 할게 이거 아 이거 까 그 이기자 옮기고 자 가벼운거 다 던져줄게 자 같이 날리 одна 가자 그리고 니네 앞으로 나한테 반장님이라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장님 자 옮겨 하나 짜자 아잇 하나 와우 힘 좋다잉 가야될 물건 뭐있는지 봐 어 옮겨줄게 옮겨줄게 저 조그만 그 흠이가 혼자 날르고 그렇지 그렇지 빼 뭐해 아이 뭐해 빼는 중 빼는 중 자 가자 아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그래 너부터 너부터 나가 나가 자 서 서 서 내려오라고 했지 자 그렇지 자 하나 왜 떼세요 그거 떼면 안되죠 그렇지 여기 꺼내놨어요 저거 이거 세명이 쓰러야되는거 아닙니다 자 자 흠이 흠이 도와줘 저도요 아잉 야 물리엔진 버그났다 야 누가 이사를 이렇게 하냐 들고 올라가요 들고 올라가요 안 들어가지잖아 던지자 여기 던지죠 이거 조금 더 찍어놓으면 돼 됐어 됐어 야 이거 떼지네 저 떼지네 응 거북이 날 물었으면 야 이거 우리 금메달은 한번 따줘야되는거 아니냐 절대 안되죠 너무 안맞아요 저기 미션 깼잖아요 자라배달하기 자라배달하기 자 다음 푸푸하우스 자 이제부터 내 말 잘들어 가벼운거 부터 옮기고 이제 개인으로 움직일거야 가벼운거 부터 던져놓고 무거운거는 우리 셋이서 하는거야 알았지 한다 두명은 무거운거 한명은 가벼운거 한명은 가벼운거 같지 않을까요 반장님 그러면 효율이 꽉 좋잖아요 어 그러네 제가 가벼운거 제가 가벼운거 두분이 힘이 좋으시니까 두분이 무거운거 하세요 제가 가벼운거 할께요 둘이 손발이 잘 맞잖아 왜 나는 선택권 없이 니들이 무거운거에 맞지 반장님이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럼 제가 가벼운거 할께요 나오세요 아니 이거 안 옮겨? 이거 아니야? 짐? 아니 일로 구해야될거 아니야 일로 야 꽃병 깨지말지 그러니 이동 동선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것도 이렇게 다 창문으로 집주인이 딱 꿈기라고 딱 해줬잖아요 여기 나와 나와 전자네 너 왜 어휴 아휴 야 이거 지금 아 아 이거 가지고 다시 나가야되네 아 존나 효율이 안나온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야 누가 물건을 이렇게 잡고 이런식으로 하니? 짐 아닌거 아니에요 형? 아 이거 짐 아니다 아잇 아니 흠아 네 시발 이리 X같이 하니? 아 죄송해요 이리 X같이 이리 X같이 얼른 얼른 합시다 아니 벽을 만들어놨네 지름길 아니야 이거 던져 가져갈게 너네 돌이 무거운거 하라고 내가 했던거 같은데 아니 그 가버리더라구요 야 아직 할거 많아 얘들아 어? 네 예 가는중 가는중 달려가는중 달려가는중 입구에다 던져줄게 가벼운거 네 와인 눌러서 확인해 한 번씩 개집이다 똥이 온다 똥 아 닭이구나 와 이거 자 게임 저 그렇지 자 냉장고 옮기자 하마 네 이거 혼자 못 옮기나 이건? 안돼 안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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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나 놓고 가 가 다 새끼 꺼져 자 오케이 좋아 들어와 자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그대로 따라와 아니 흠아 왜 자꾸 놓치는거야 왜 자꾸 놓치는거야 아니 거길 잡으면 안되지 둘이 반대방향 둘이 둘이 자 자 피아노 옮길거야 잡아줘 그렇지 음악 흐르지 않는거야 살짝 살짝 뒤로 빼줘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피아노 옮겨 야 랄프야 넌 여기나 정리하고 있지 무거운 침대 혼자 돌리려고 하니? 자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 옮겨줘 흠아 네 여기 내려왔네 아 이거 자꾸 왜 소파 이거 왜 갖고 온거야 이거 우리 울분도 아닌데 자 가지고 아이 끄트머리에서야 그대로 자 자리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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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다 아이 저 닭새끼가 방해하는거야? 네 닭이 약간 이 혼선을 주는것 같습니다 자 침대 옮길거야 흠아 내가 밖으로 나가 내가 안으로 들어갈게 네가 밖으로 나가 흠아 왜 동선이 그래 일로왔으면 됐잖아 문으로 자 여기 던질거야 흠아 네 자 가로 가로 그렇지 둘 둘에 던진다 그렇지 좋았어 흠이랑 잘 맞는데 여기 여기 기역자 자 테이블로 옮길거야 네 오케이 됐다 닭 못나온다 이제 흠아 왜 자꾸 브레이크 걸어 가는데 루트를 보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먼저 내려갈거야 그대로 따라와 그대로 따라와 그대로 따라와 자 X 둘 그렇지 좋았어 또 있어? 하나 있네 하나 자 랄뼈와 와줘 갑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가려면은 에잇 아니 그렇지 아니 돌려야지 돌려야 돌리자 돌려서 니은으로 만들어서 흠이 거기서 잡아줘 그렇지 어 그대로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기억으로 그렇지 아니 흠아 왜 자꾸 놓치는거야 아니 흠아 아니 흠아 랄프 니가 해 랄프 니가 해 너 저리가 보거대가리 존나 멍청해 왜 저렇게 멍청해 왜 놔질까요 아니 좀 치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들고 나올게 내가 들고 나올게 가자 나 그냥 구석이 망크하고 있을게 가라고 마크하고 있을게 만지 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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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원완 세월호 했을거에요 농구하는거 시간이 갈수모데로 늘어난거 같은데요 아 농구하는거 없었네 아깝나요 3점슛 나왔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낭랑하게 했습니다 낭랑하게 했어요 이거 재밌죠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 요기까지 하고 인사를 좀 드리는걸로 할게요 네 뭐가 문제죠? 아쉬워서 시골에 유튜브깡만 뽑고 도망가네 저거 오해 안해도 되죠? 여러분들 예 그쵸? 그쵸? 고생했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의 고생을 알아주셔서 우리 무궁님 너무 무궁한 감사를 드립니다 발끝 닦아요 발끝 닦아요 몇 도야 지금 밖에? 몇 도야 지금 밖에? 몇 도야 지금 밖에? 지금 언제? 구두입니다 구두 어? 아 근데 밖에 안개가 너무 꼈는데? 밖에 안개가 너무 꼈어 지금 이게 괜찮으려나? 나 혼자 바이터 타고 가서 강아지 까기 밥 먹고 오기 싹 다 갖고와 입게 가진다 보여? 어 어 가면 되지 못갈 거 뭐있노? 어 아 우리 복염을 부탁해 님께서 백게를 자라야 너도 빨리 저 라이프 하는 거 도와가지고 빨리 나 지금 챙길 것들 빨리 챙겨줘 네 응 오케이 백반아 너를 먹기 위해 내가 얼마나 인내한 줄 아느냐 오지마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저 혼자 갈 거예요 이거 말고 바람막이 드릴까요? 날 좀 안개 껴 있는데 날 좀 안개 껴 있는데 자켓? 자켓을 줘 자켓을 자켓을 어 자켓을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추우니까요 그리고 양말이랑 빨빨 좀 챙겨줘 또 형 저거랑 그 저 렌즈랑 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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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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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만 먹고 집에 올 거예요 배고파서였구나 역시는 역시나 시벌얼륨 조심히 처먹고 와 강아지가 갈 거예요 강아지 갈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야 그냥 나 나이키 긴팔 하나 줘라 어? 저스트 두잇 저스트 두잇 나이키 긴팔 줘 그냥 어 야방 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춥냐 근데 나 오늘 라이딩진 안 입을 건데 나 라이딩진 안 입을게요 그래요? 네 좀 치울게요 어 그냥 조거 조거 팬스 조거 팬스 주세요 그거 빨았지? 어제 입고 나간 거 항상 입고 나간 조거 팬츠 조거 팬츠 빡 근데 다 빨았을 건데 잠시만 그거 안 말랐어? 밖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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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나 이너 반팔 들어 한번 줘라 이거 이번에 경상사 때 입었던 거 이너 반팔 어 약간 들어간 거 같아 만져보십시오 괜찮아 원래 썬거 갖고 오세요 이너반팔 하얀색 이너반팔 진짜 안보입니다 아까 희구 노래 나왔다네 희구에 흘릴 수 있을까 그거 빨지를 않았을텐데 전혀 그렇죠 어묵을 다 빨았는데 안보이는거 보니까 빨리들 찾아 진짜 안보이잖아 진짜 안보이잖아 진짜 안보이잖아 진짜 안보이잖아 진짜 안보이잖아 밖에 존나 춥겠다 밖에 좀 많이 춥겠구만 나 바지 아 여기 있구나 그니까 아니면은 내꺼 후드 후드 이번에 마지막으로 입고 나갔던거 있잖아 야 근데 바지가 너무 축축해 약간 덜 발랐던거 같은데 다른거 없을까 깎어요 다른거 다른거죠 다른거 핸드폰으로 같이 바라는데 그 안에 주머니 안에 있을수도 있고 내가 분명히 발라클라바를 쓰고 올라갔단 말이야 어저께 헬멧이랑 다 쓰고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거든 내가 빨리 찾아봐봐 주머니도 없습니다 어 주머니도 찾을수도 없습니다 어우 추워 밖에 너무 추운데 굳어 맞아? 강화도 더 추울텐데 어 강화도는 더 추울거 같은데 느낌이 왜요? 왜요? 아 하 하 하 아침부터 노출시오 지리소 하 큰일입니다 발라클라워 빨리 찾아야 돼 진짜 실종해 이거 형 마지막 기억을 좀 더 등어주세요 이거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헬멧 쓰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아 없잖아요 없어? 너네 찾으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게 나은데 빨리 한번 더 하세요 그 발락클라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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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인제 같았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발락클라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박스 안 한 번도 없어요 박스 안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있잖아 모자 안에 모자 안에 있잖아 그거는 찾기가 어렵죠 형 모자 밑에 숨겨놨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자 안에 있었는데 그걸 계속 둘이서 그 저 덤벙대가 찾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랬어? 그거 나도 몰랐지 좋아 야 형 보물찾게 바닥 이거 얼룩 이게 맞아? 어? 형 11시까지 BMW 가야 되는 거 알지? 네 어 나 그냥 안전장비 뭐 밖에 근데 길이 미끄러올라나? 아 시가 존나 나 이런 날씨는 나가본 적이 없어갖고 애매하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아 이거 옷 한번 빨아야겠다 그거야? 어 또 쉬면 빨까요? 아님 바로 지금? 저걸 하고 딴걸 드릴까요? 아뇨 괜찮아 어젯 아님 찾을 보고 그냥 갔다오자 어젯 밤에 비 와서 미끄러움 어젯 어젯 밤에 비 와서 미끄럽다 미끄럽다 비로 왔나 정말? 어제 비 안 오지 않았어? 안 오지 않았어? 화면 안 왔어요 여기는 저녁 떼기 전에 지금 약간 흐려서 이러는 거 아니야? 강아지까지 그래도 키로수가 40키로 정도일 텐데 오토바이로 가면은 낮을 잠시 왔었죠 맞아? 알피야 방제 설정 좀 클라이밍 헬멧 좀 클라이밍 헬멧 좀 클라이밍 헬멧 좀 어? 여기 있어요 응 다 왔어 선생님 몰라면 되겠습니까? 방제이랑 똑같이 뒤가 상태가 질가요? 아니 어디가 똑같이요? 백반아 너를 먹기 위해 내 얼마나 인내한 줄 아느냐? 네 족간네 방제 네 너무 길어요 형님 그러면은 닭곰탕만 먹고 올게 닭곰탕만 먹고 집에 갈래요 됐어? 됐나요? 네 세팅 키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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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은 뭐 끼실 거예요? 장갑은 그거 외골격 장갑 아이언이 장갑 아이언이 장갑 아이언이 장갑 이거랑 얘들아 장갑 갔다가 올게 장갑 탑박스 안에 있나 본데요? 어 탑박스 안에 있어 장갑을 찾을 필요 없어 근데 나 그거 필요할 거 같은데 그 아 그 저 폰 폰봉 어 그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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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넣으시고 키랑 더 있고 넣으시고 오케이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나 헬멧 좀 들어줘 응 나 금방 금방 킬게요 여러분들 밑에서 세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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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있대요 전화 주면 방송 꺼주면 돼 야 흠이는 뭐하나요? 이거 지금 해놓고 있어요 다시 빠딱 갔다올게요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잠깐 라일프랑 흠이랑 여러분 3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3분 라일프랑 흠이랑 앞에 좀 앉아있어 3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뽕 의자 뽕 의자 저희도 배고프죠 저희는 집에서 양우지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야돼요 11시에 또 저희 약속이 네 형 옆이 해도 돼 네 잠깐 욕할 수 있는 시간 줄게 네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빅끝이 터집니다 빅끝이 터집니다 볼래하겠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우리 장건훈씨께서 이 근 몇 개월간 쌓였던 그 설움 그 고통들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기 그런 거 없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거 없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잘하기에 의한 문 닫았습니다 시파를 뭐 먹었습니까 에이 네 아주 십세끼 중에 십세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휴 방금 뭐 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 뭐 해라 뭐 가져와라 뭐 좀 들고와라 싸대기가 마렵습니다 에이 그러면 불구하고 저희가 묵묵히 하는 이유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먹고 살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저렇게 안 움직이니까 에이 이 배에 있는 꿀단지가 점점 커져만 가는 거죠 살이 왔다갔다 하는 게 살이 뺏어가 아니고 그냥 그날 안 먹으면 뭐 1-2kg 빠지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양반 목까지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겁니다 자라보이야 솔직히 아까 게임하면서 코트가 찐댄 부릴 때 싸대기 지운 이온 마려운다 이영지운 어 저 정도면은 약하긴 했죠 네 좀 약한 편이라서 편참 심할 때는 근데 덩치는 흐미가 코트보다 더 큰 거 같아 덩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라게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구가 돼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배만 볼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휴대폰도 가져올게요 전 약간 육각형 되시면은 형은 약간 한쪽으로 파괴되긴 그게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없죠 전화가 오면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형은 완전히 제 배에 몰빵했고 저는 좀 군데군데 좀 투자를 한거죠 근육은 아니지만 근데 평소 이 어 뭐라고 신체 리듬? 그렇게 딱 살이 찌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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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일단 하루에 한 30걸음 정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30걸음도 똥 싸러 똥 싸러 갈 때 걷는 걸음 맞지 맞지 그리고 안방에서 이까지 오는 걸음 열걸음 열걸음 해가지고 한 30걸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송 안 할 때는 진짜 누워있습니다 침대에 그냥 붙어있으니까 밥도 뭐 침대에 밥상 있잖아요 거기서 먹고 누가 묶어놓은 줄 알겠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약간 도착할 시간 됐거든요 네 살은 절대 못 뱁니다 제가 봤을 땐 죽을 병이 생겨가지고 진짜 몸에 위험 신호가 온다 그래도 못 뱁니다 그냥 못 빼요 오히려 좋아 못 빼요 더 먹어 줄게 못 먹었던 거 다 먹어 줄게 약간 이런 안 빼는 여러분 워딩에 주의하세요 워딩 안 빼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형이 먹을 거를 양보를 해주긴 해 요즘에 먹을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워낙 본인도 주워 처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주워 처먹는 거 하하하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저 새끼 요즘 110킬로라고 가스라이팅 지은 유난인데 130킬로 시절이랑 다른 게 없다 저대라수 맞죠 이 족돼지가 이만큼의 지방을 덜어낸다고 달라질까요? 비슷합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130킬로 시절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같이 사는 저조차도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이면 우죽하시겠습니까? 우죽하시겠습니까? 이제 도착했을 거 같아 아 천천히 오면 더 좋죠 욕 더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공개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방송 참여 인원 봐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덕분에 이런 거 그냥 많이 시켜서 먹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닌?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네요 많이 시켜서 짠타이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벌벌 떨다니 그렇게 안 떨어요 오히려 방송 껐을 때 제가 좀 더 깐족대기도 하고 제 할 말도 하고 솔직히 바이크 타니까 쉴 시간 생겨서 좋다 라고 하시는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편하죠 그렇죠 이번에 친구 집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좀 일이라는 걸 다 내려놓고 좀 쉬어가지고 근데 저런 몸으로 최소 5년은 살았는데 당뇨가 없음? 건강검진은 받음? 건강검진은 무서워서 못 받죠 근데 저런 몸으로 5년은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10년 이상 살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흡연자들도 그렇게 치면 10년, 20년 담배 펴도 폐 멀쩡한 사람들 많은데 5년? 건강한 것 같아요 체력도 좋고 체력이 다른 의미에서는 좋지 잠 안 자고 이런 건 좋지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체력은 좋은데 지구력은 그 체력 말고요 그런 체력 지구력 약간 심폐 지구력 그런 거 말고요 말 그대로 잠 안 자는 체력이요 아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돼지특이야 나도 그런데 뭐 자동으로 넘어가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돼지의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근데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다고 좀 집어 나가세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PC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의식하면서 이 자라목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쪽이 보이는데 이렇게 웃기도 있으니까 요즘에 잼 넣고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라이프가 옆에서 3년 있다 보면 딱 눈치 보면서 서성 때 3년이면 풍어넣는다고 깐족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두들겨 패고 싶은데 솔직히 진짜로 맞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아까 전에 형 욱했을 때가 너무 재밌었어 일부러 일부러 했지 계속했지 일부러 아니 그 닭 들고 냉장고 옮기는데 뛰어당긴 게 너무 웃겨가지고 나 게임 일 안하고 있었어 옆에서 농구하고 그랬어 게임할 때 그니까 아니 보고 있는데 진행은 안 되지 막 갑자기 뭐 하는데 닭 들고 와가지고 존나 비비니까 형 형이랑 같이 옮기는데 형 막 찐댓 나오려고 하니까 웃겨가지고 볼링이 재밌어요 맞아 반응이 근데 웃기긴 해 가끔씩 진짜 과할 정도로 이게 화낼 때가 있단 말이야 제가 그런 반응을 좋아해서 그런 반응을 좋아해서 하이 사람이 화내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지 할 때 저격해가지고 한 30번 정도 죽였지 않습니까 네 아우 잘 아시네요 지슈다님 랄브가 때리면 살인이다 그쵸 제가 걸어다니는 살인병기기 때문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야 저분 싸움 좀 할 것 같아요 지슈다님 음 그렇구나 네 이게 좀 올려 넣어주세요 네 둘이 동갑이야 제가 형입니다 네 근데 왜 계속 그거를 물어볼까 나이를 궁금하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속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친구 같아 보여서 그런 건지 네 4월 6일 8시에 공방 있습니다 뉴비 뉴비 골방? 어 뉴비 골방 골방 뉴비? 네 뉴비 골방이고 MC 파트너 BJ 한 명에 이제 신입 BJ 대여섯 분이랑 같이 하는 그런 공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뉴비랑 고인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토크쇼 해가지고 뭐 소속감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의학 죽이는 거 잠깐 상황극 하는데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어깨 펴라고 하시네요 네 어깨요? 네 네 이대로 있어 주세요 불편하겠지만 이게 얼마 안 가더라고 나도 모르고 당연히 이게 사람이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허리를 펴래요 허리 펜거야 근데 이러고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해 보이지 않나 안 불편합니다 좀 너무 드러누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너무 드러누어 있는 것 같지 기지개 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기지개요? 네 뭐 그 등이 막 그거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켜지죠 아니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 난 되게 지금 내가 나를 보잖아 응 진짜 불편해 보여 정상인데요 이게?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보세요 편상하시다면 조금만 편하겠어요 이게 더 불편해 보여요 이게 아 내가 이제 나도 내 모습에 익숙해진 건가 그러면 자라로 몇 년을 살았는데 그쵸 자라로 근 29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 이제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이상 좀 약간 누워있는 것 같다 해야 되나 턱을 이렇게 땡기래 어 목 들어 뭐야 잘하네 그래도 잘하네 그래도 목이 전화한다 전화 안옵니다 저한테 전화 옵니다 어 왔어 여보세요 예? 렌즈야? 아 렌즈는 안 챙긴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층이죠 아 렌즈를 한번 챙길게요 그러면 한 개만요 예 한 개만요 예 예 오케이 렌즈 한 개 한 개? 오케이 네 렌즈를 찢어 먹었다고 합니다 예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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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끼다가 찢어졌대요 집게를 안쓰고 손으로 하다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전 손으로 잘만 끼는데 말이죠 손에도 살이 쪄가지고 잘 안되나봐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배고프시죠? 딱 이 시간이 배고플 시간인데 아침에 7시에 양우지게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방송에 있고 오토바이 시작하면 이거 풀영상 다 올려놓고 밥 먹어야겠습니다 홍진경 닮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좀 피곤해서 저희는 할 일도 있고 또 왔다갔다 하면 거의 한 시간 반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저희도 이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밥이요? 집에 있는 거 먹죠 뭐 이것저것 햇반 데워가지고 뭐 라면도 하나끼리 먹고 반찬 있는 거 뭐 소세지 미니 돈까스 미니 돈까스 그러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자취생 식단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달라면 시켜주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 7시에 배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배달 음식 보다는 배달 음식 보다는 마인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인부 중에서 그 깡마른 마인부 슈퍼부 닮지 않았나요? 네 마인부는 저기 코트형이죠 아 키드부는 애기고요 제목이요 호래비는 애기 아니야 이거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방 따로 있습니다 이 집에는 총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야무진 이 랄프가 야무진에 돼지랑 몇 년을 살았는데 살 안 찐 거 보면 그쵸 저는 부랴부랴 야무지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 먹는 만큼 에너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 양반은 먹는 만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예 110kg에 육박하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똥도 닦아달라 하는데요 뭐 이빨은 뭐 껌 있죠 똥 닦는 건 장난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뭐 얘기하실 때 똥도 닦아주냐 똥도 닦아주냐 하시길래 네 네 저도 드림암을 쳐봤습니다 어떻게 그 똥을 닦습니까 제가 아무리 옆에서 3년을 살았다 치지만 똥 닦으라고 시킨다? 바로 나갑니다 전 네 네 그렇죠 손은 지켜야죠 손은 안 닿을 것 같긴 한데 신기하게도 닿습니다 저도 처음에 약간 유연하더라고요 예 놀랐습니다 저는 보고 네 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닦아주냐 닦은 것 같던데요 비디어에 있긴 한데 아니 본 게 저도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방 정리하는데 슥 봤는데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좀 역했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왜요 아 방풀 중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조심해 줄게요 방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제가 연락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요? 없습니다 오늘 만우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내일인가 봅니다 이 정도는 안 해 주시겠죠 욕하래서 저렇게 했는데 다시 보기를 제가 넘길 때 여기 딱 캠하면 까지만 딱 하고 다시 보기를 끊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다 끝내기 맞겠다 어차피 오토바이 방송은 따로 남겨야 되니까 예 딱 끊고 제가 풀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뒷부분 근데 강화지 벽이 진짜 맛있어요 저도 한 세 번 정도 가서 먹어 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싸우면 제가 이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좀 느리 느리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냥 제가 이깁니다 아무리 체급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냥 한 3분 정도 링 뺑뺑 돌면은 혼자 지쳐서 나부러집니다 그때 후두부를 가격을 한다면은 그게 뭐 저의 승리가 98%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지금 타러 갔습니다 좀 있으면 넘길 겁니다 아 오셨나요? 예 저거는 키 180cm 입니다 배우 최병모 닮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프가 은근 세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당신 모르세요? 예 왜 건성으로 대답하시나요? 예 건성으로 대답하시나요? 예 아니 이거 방송 꺼도 이래요 예 얘가 방송 꺼도 형 머리 많이 아프나? 머리 아프면 말하지 내가 재워준데 이러면서 아니요 맨날 일어 맨날 아니 사람은 앞뒤가 다르면 안돼요 방송이 켜져있던 방송이 안 켜져있던 무릎 앞뒤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형 왜 말 안했는데 내가 딴 데 한 대 때려주면 거기 아파서 이게 안 아프다 이러면서 편하게 재워줄 수 있다 지금도 잠이 안 오면 말하면 안 돼 언제든지 이게 하루에 한 번 무조건 한 번 이상 무조건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내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지 두통이 약 없는데 이러면 아니 뭐 약이 왜 필요한데 내가 약이 나요 이러면서 자꾸 주먹들고 약간 영화 같은 걸 잘 못 봤어 아니지 영화를 너무 잘 봐서 그 상황에 몰입을 해가지고 헤어 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지 이 보고 있으면은 이제 몰입을 잘해 노인호제가 와요 계속 이 뭐만 하면 극약처방이라고 주먹을 치켜들고 그래도 이 방송을 꺼도 그래도 한 살 형인데 말해라 형 말해라 제가 줄게 이러면서 이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진짜 이 끄덕붙불래니까 응 맞는거지 그렇죠 언제든 약이 됐다가 언제든 독이 됐다가 그러니까 항상 결말은 잠드는 결말로 열린 결말도 아니야 아니지 응 그 영원히 깨어나올 수 없는 잠에 빠질 수도 있다 그냥 잠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봤는데 전화가 옵니다 예 여보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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